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 제가 왜 이렇게 정류주, 발효술 여기에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한테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원플러스균, 발효하려고 하면 발효종자균이 있어야 되죠. 이거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니까 이거 팔라고 너 동영상 그렇게 많이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영상 만들고 실험하고 이러려고 하면 돈 엄청납니다. 제가 지금 정류주 공부한 지 넉 달 됐습니다만 쓴 돈이 한 3천만 원 넘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 보다 나가는 돈이 어떨 때는 더 많을 정도로 물론 이거 팔아서 수입이 어느 정도 나야지 제가 계속 그걸 연습을 할 수 있고 실험을 할 수 있는 거,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조금 맞는 거고 진짜 제가 발효술, 정류술 여기에 거의 지금 한 넉 달째 완전히 폭 빠졌다고 해도 폭 빠졌습니다. 그냥 폭 빠져서 공부하는 이유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책들을 한 100권 정도를 다 봅니다. 지금도 한 47, 8권 정도 보고 몇 달 안에 거의 한 100권 정도를 다 보려고 막 탁 치는 데서 보고 있죠. 그런데 어떤 책에 제가 그런 걸 봤습니다. 이 정류가 도대체 왜 이게 개발이 되었고 누가 발견을 했고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 하는 부분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발견했는가는 까먹습니다. 까박까박해서. 그런데 이게 처음에 만들어진 게 정류주를 만들어서 약으로 썼다고 합니다. 약. 지금은 온갖 좋은 약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좋은 약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수도원의 수도사인가? 그러니까 종교, 그게 수도원에서 이걸 정류주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사들이 이걸 정류주를 만들어가지고 약으로 썼대요. 그리고 포도주를 정류하니까 알코올이 나오잖아요. 알코올도 약으로 쓰고. 그리고 유럽에 보면 흑사병 이랬을 때도 이 정류주 이게 약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고. 그리고 중국의 마오쩌똥 같은 경우에도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서로 전쟁하고 난리구실을 피울 때 많이 다치잖아요. 그러면 소독을 해야 되는데 소독약이 없으니까 중국은 바이주. 바이주가 백주라고도 하고 정류주입니다. 그게. 바이주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주를 소독약으로도 쓰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정류주는 가만히 역사를 쭉 뒤로 해가지고 보고 나니까 약으로 옛날에 다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일부 연금술사나 마술사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향수를 뽑는데도 또 이거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향수 뽑은 거는 저 앞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물론 황세란 박사는 향수 그 향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류, 이걸 가지고 향 가지고 계속 연구할 거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향수에 전혀 심지어 얼굴에 바르는 동동구르무도 그것도 잔소리 한번 바를 정도로 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술은 제가 흑수를 좋아하죠. 그래서 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술맛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약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약을 썼어? 해가지고 쭉 공부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명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수라든지 아니면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주변에서 흔히 얻을 수 있는 그런 곡류를 가지고 바이주, 하얀 백주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도수도 60도, 70도 되는 걸 처음에 만들어내요. 종류 한 두세 번 해뿌리면 도수 팍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약재들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얀 백주에다가 약재들을 어떤 명주는 그 안에 푹 담그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 위에만 또 이렇게 딸랑딸랑 용용 죽겠지 하면서 딸랑딸랑 매달아 놓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 하여간 이 하얀 술에다가 약재, 특정한 약재들을 담가가지고 어느 정도 우러나고 나면 그 놈을 다시 또 정류합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다가 행글도 해서 약재를 넣어가지고 또 우러나면 또 정류하고 또 정류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정류를 8번인가 9번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고농도의 그런 술들, 아주 맛이 깊은 그런 술들을 만들어내는 걸 쭉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이 우리는 무조건 지금 부어라 마셔라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 조상들은 의외로 사람들의 건강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응용을 한 걸 책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는 재연을 하고 싶어요. 한 번 옛날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은 두 잘 되죠. 옛날에는 장비가 좀 약했죠. 온도를 맞춰주는 것도 좀 약하고 별로 시원찮았죠. 동굴 같은 데 막 깊숙한 데 넣어가지고 온도 맞추고 그랬는데 요즘은 탄소매트라든지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이 단열재 같은 게. 그거 딱 하면 자동 온도 해놓으면 온도가 아래외로 해가지고 2도 이상 차이가 안 납니다. 그대로 온도가 유지가 되니까 옛날보다는 발효술 정류주 만들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동굴 같은 것도 천연동굴 같은 거 구하기 어렵잖아요. 포크레인까지 파 뿌리면 됩니다. 산 기석에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이렇게 딱 쳐버리면 천연동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문 같은 것도 온도 이렇게 딱 차단하는 그런 문들 자재가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리고 안에 습도 이런 것도 다 조절할 수 있고 지금은 장비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쉽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술에다가 백주 정류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다른 우리가 식품으로 쓸 수 있는 약재 있잖아요. 식용약물 이렇게 독이 있는 그런 약재 이런 걸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시약층인가 거기서 식용약물로 식용약물인가 하여간 이렇게 일반인들이 아무나 다 쓸 수 있도록 지정된 약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초 중에서 그 약초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뭔가 하는 거는 인터넷에 보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싹 다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라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뜻본이 도라지가 있어 그럼 도라지가 우리 사람한테 어디에 좋은지 보면 똑 치명형 5만 것 대만 게 다 나옵니다.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이주 정류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도라지를 담가 놓는 거예요. 뭐 이런 망태기 같은 게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 정도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 담가 놓고 하면 그 밑에가 뭐냐면 도라지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든 정류주에다가 도라지를 담가 놓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뭐 하룻밤 만에 다 먹어버리면 병나죠. 그런데 저녁마다 아니면 반주로 집에서 이렇게 홀짝홀짝 한 잔씩 이렇게 먹으면 아니 그게 약이 됩니다. 약이. 그리고 그걸 우리는 약주 이렇게. 그게 약주예요. 뭐 저기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제 영조대왕 때 그거 했죠. 금주령. 금주? 그렇죠. 술 먹지 마. 술 만들지 마. 이렇게. 왜 먹을 양식도 없는데 왜 술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영조대왕은 혼자서 오미자주. 오미자가 술 만드는 거 가지고 홀짝홀짝 마시고 했다. 치는 먹으면서 백성들 먹으러 먹지 마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조금 검문세가들 약간 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영조대왕이 약으로 먹는 거는 돼. 이렇게 허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검문세가들은 약주로 먹었습니다. 술을. 그러니까 술 먹고 싶으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든 약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약주를 먹었대요. 일반 서민들은 먹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진짜인지 그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책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술이 옛날에는 약주로, 약으로 통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도 우리는 재현할 수 있다. 왜? 더 쉽게,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재현이 됩니다. 왜? 모든 지식이 다 오픈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술 만드는 이런 장비나 이런 게 이제 발효할 때는 뭐 발효종자균, 억수로 좋은 거 이제 제가 물론 이거 파는 회사, 우리 거라고 해서 우리 거 좋다고 말할 때 좀 쪽팔립니다마는 그러니까 억수로 좋은 게 쉽게 가로로 돼 있거든요. 이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발효하려고 하면 온도가 제일 중요하죠. 탄소미터 가지고 온도 맞춰주면 됩니다. 온도 맞춰주면 되고 그리고 시간 딱 지나고 나면 뽀글뽀글 제가 술 돼 있어요. 돼 있으면 그거 가지고 정류주. 아니 이런 거 중국산 하나 이거 11만 원 주고 샀거든요. 여기 밑에 냄비가 있어요. 이거 하나 사가지고 정류하면 돼요. 정류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 평소에 이제 이거 기관지가 안 좋아. 아까 도라지 그게 기관지에 좋잖아요. 나는 뭐 어디에 안 좋아. 뭐 어디에 좋은 거, 약초 같은 거 찾아보면 막 나와 있어요. 아니면 요즘 TV, 종편 보면 막 오만 때만 좋은 걸 다 소개합니다. 그것도 막 한의사가 나와가지고 의사 한의사가 나와가지고 막 이거 억수로 좋아요라고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의사가 거짓말하겠습니까? 한의사가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좋다는 건 그걸 우리가 그냥 다리 묶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의사나 한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혹시나 근데 술로 담가가지고 한 1년 있다가 먹으면 억수로 좋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정류주에다가 여기는 도라지, 여기는 아로니아,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인삼, 여기는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 백출, 백출, 또 무릎에 좋은 거. 제가 요즘 무릎 다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데 어, 내가 봤는데 무릎에 좋은 거. 하여간 무슨 약초 들었는데 그 약초를 당가 놓는 거예요. 당가 놓고 그리고 이제 나는 손발이 차. 그럼 생강이 또 이렇게 정류주 만들어서 생강 간에 담가 놓으면 1년 정도 놔두면 생강술이 되잖아요. 그래서 생강이 우러나가지고 생강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술 한 10개 정도 쫙 만들어 놓으면 밖에 나가가지고 먹을 필요가 없죠. 왜 집에 더 좋은 게 있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뭐 때문에 소주맥 좀 하실 겁니까? 근데 물론 정류주를 만들어서 생강도 담그고 아로니아도 담그고 이렇게 물론 해도 되는데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생강에다가 이거 넣으면 바로 생강 자체가 술이 돼버립니다. 생강술이. 그 생강술을 정류해버리면 바로 그냥 생강이 정류주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도라지에다가 이걸 넣어버리면 도라지 자체가 바로 술이 돼버립니다. 다른 거 이것저것 넣을 필요도 없이 그럼 그걸 정류하면 도라지주가 돼버리는 거죠. 도라지 정류주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저는 한 100가지 정도 이거 만드는 방법들을 직접 실험하고 제일 좋은 방법들 이런 걸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려 그래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착착착착 집에다가 한 10개 정도 만들어 놓으면 아니, 집이 그냥 약주. 그게 약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많이는 마시지 마십시오. 그냥 요만한 잔에 한 잔 정도, 저녁에 반 주 정도로 마시면 약이 됩니다. 잠도 더 잘하고, 몸도 개운하고, 아침에 피로회복도 되고 더, 다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저는 여러분 집에다가 만들었으면 그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요즘 기촌을 많이 하잖아요. 시골에 가가지고 소주 사러 읍내까지 나가야 됩니다. 저는 까자 사러 읍내까지 차 타고 가요. 그래가지고 저도 시골에 조그만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말에는 못 가죠. 바빠가지고. 어쩌다가 좀, 뭐 갈 때는 한 번씩 갔다가 좀 쉬었다고 오고 그러는데 아니, 저는 까자를 좋아해가지고 까자 사러 차 타고 나가야 돼요.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맥주 한 잔 먹으려고 그러면 아니, 맥주 사러 또 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시골에다가 다 그런 거 만들어 놓으면 싹 보고 어떻습니까? 그냥 뭐 한 잔, 좀 많이 먹고 싶으면 잔, 두 잔 많이 먹고 싶어도 두 잔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잔을 그 하는 걸 쓰면 되죠. 그래가지고 먹으면 그게 진짜 좋은 약주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걸 여러분하고 함께 하고 싶다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만들고 싶고. 그리고 이제 만들 때 누룩, 누룩도 발효종약윤이에요. 혀, 이스트 이런 것도 발효종약윤이고 뭐 이러는데 이왕이면 우리 거 유원플러스균을 여러분들이 팔아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나가지고 열심히 할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많이 만들고 계속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이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1년, 2022년, 1년 동안 제가 이런 컨텐츠들을 최소 천 개 이상을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컨텐츠 만드는 거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추구하고 책 보고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벌써 한 권 읽고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올 게 있죠. 그래가지고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요.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나오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2022년, 1년 동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집에 딱 술 10개 정도 딱 만들어놓고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이거, 오늘은 이거, 좋은 친구 오면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제 목표입니다. 저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예 지금 계속 이렇게 쌓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면 됩니다. 혼자 하려고 하면 막막하죠. 그런데 같이 하면 분명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